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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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불닭볶음면과 치토스 음식 먹방. 사이다. 사이다. 불닭볶음면. 자, 불닭볶음면. 사이밍스 음식을 먹으면 좋겠군. 사이밍스 음식 먹방. 사이밍스 음식 먹방. 응, 죄송합니다. 사이밍스 음식 먹방. 파이팅! 진짜 맛있어요 자 진짜 맛있다고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이 치톡스 과자 그냥 먹었을때는 진짜 별로였는데 이게 튀기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, 이거 별미인데? 고소해 겉바속첩 겉에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와, 대박이다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다 자, 기대됐네 고소함 고소함 죽음 뼈 으음... 계란 맛있네 맛있네 너무 맛있어 맛있네 맛있네 여러분들을 응원하vos 날씨 McMull BY ח것 스토리 이 siendo 미미가 최고 흑흑흑흑 흑흑흑흑 흑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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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치토스 음식 총평 처음에 뭔 과자로 음식을 만드냐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,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설탕이에요 이거 설탕이에요 톡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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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넥 네 오늘 치토스로 요리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래떡이랑 진짜 잘어울립니다 만들어보세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바이바이